자기는 이만 꺾으러 간다 오랜만에 운동하네 김종인 씨 봤어요? 네, 온다 갔어요 많이요? 아니요, 바로 올라와요 바로 앞에요? 아니요 형, 야, 삐 때 오케이 이제 말하지 말고 가 절대 쉬면 안 돼 그냥 직진이야 네, 뭐야 그래서, 안에 1번이 휴게 우오오오오 수혜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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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보내 안 되려면 안 되나 봐 또, 어떻게 진짜 꼴등이야. 한두위! 양기위! 승관 양기위! 정리합시다. 양기위! 양기위! 승관 양기위! 열심히 몸 쓰는 걸 왜 이겨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많이 모이게 되네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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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1000메달이네. 아! 지금 오고 있나? 아, 힘들어. 안녕하세요. 전망대 아직 멀었죠? 네. 여기도 저놈 좋구만. 요요요요요요. 근데 밀어준 거야, 어디가? 네, 이렇게 해서 김종일 씨 메달 하나 획득하셨고요. 올라오신 김에 풍경 한 명 감상하시죠. 아, 좋네. 멋있다, 멋있기로 진짜. 아, 좋네.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